복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161-6번지 스타파크뷰 106동 401호입니다. 빌라예요. 여기 용도에 있는 등기상에는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면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다세대 빌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사건 번호가 2018타경 5203이고요. 매각기일은 2021년 3월 2일 화요일 10시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억 5,500만원이었는데 지금 두 번 유찰돼서 절반 가격인 7,595만원입니다. 이 물건의 지금 대지권을 본다 그러면 토지가 16.68평이나 돼요. 굉장히 넓죠? 그리고 전용면적은 16.95예요. 땅평수나 전용평수나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이 물건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회덕 새마을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전부 다 다세제 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근거리에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배차 간격은 그렇게 아주 교통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가로 운전하시는 편이 그나마 조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측으로는 4m 포종 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진출입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 지역은 교획관리 지역이고요. 공장 설립 승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대책 지역이고요.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승용 승강기 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 설비 자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빌라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물건이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절반 가격 7,500만 원. 여기 최소한 전셋값도 제가 알기로는 1억 3천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전셋값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경매가 나온 거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지금 제가 좀 해드리자 그러면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아주 깔끔하다고 이렇게 낙찰 받으시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물건이고요. 세입자는 있어요. 세입자는 있는데 후순위 세입자여서 선순위도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전혀 다른 걸로는 문제가 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기에 너무 괜찮은 물건 같습니다. 보시면 햇빛도 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사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건은 상당히 금액대 비해서는 가성비 좋은 그런 빌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빌라들 엄청 거의 2억대거든요. 최소한 매매로 사시려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7,500원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물건 놓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한번 현장을 다녀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이 집에 처음 지었던 연도는 2014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지난 건데 상태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번 다녀와 보시고 좋은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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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